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태인이랑 김승훈이에요. 음... 1919년이었죠? 1919년이고 지금은 2019년 2019년이어가지고 그... 이제 1919년 기미년이었어요. 그 기미년으로부터 올해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3.1절 기념식은 3.1절 기념식은 아마 이제 저기 서대문 동예공원에서 하겠죠. 근데 그...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냥 운동도 아니고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자, 근데 이 만세운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동양세계에서 이 만세라는 표현은요. 그... 최상의 경배부호로서 황제 군주한테만 그... 할 수 있는 그런 경배부호였어요. 그러니까 뭐 황제 폐하 만세 뭐 황후마마 만세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왕이 등극하면 뭐 새해 주상전하 만세 뭐 이런 거 신왕전하 만세 하여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조선에서는요. 그... 조선에서는 만세라고 부른 적이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이 군주에 대한 경배의 뜻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독립하고 이 자주를 바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 군주제 아니면 뭐 전제정치 이런 거하고 결별한 민주주의의 시작을 아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때마침 이 원래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그...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그... 장례 날짜 하고 비슷했어요. 비슷했고 이... 1919년의 3월 1일은 이... 토요일이었어요. 1919년의 3월 1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때마침 주말이었죠. 때마침 주말이어서 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열린 거고 그래서 그... 그...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는 기미독립선언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사실 그... 이 독립선언은 서울이 최초는 아니에요. 그... 미국 필라데피아에서 먼저 한번 선언이 있긴 했어요. 2월에 근데 이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서울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에 이... 밀집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그...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로 뭐... 단체들은 있었어요. 음... 단체들은 있었는데 음... 신민회가 해체된 이후로는 그렇게 좀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어요. 이 조직적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음... 어... 잠깐만요. 음... 같은 주제를 했구나. 음... 그래서 하드쇼 안걸리는... 흠... 제가... 음... 잠깐만요. 제 유튜브에서 54운동 아... 한적 없네요. 54운동하고 60운동 한적이 없네. 왜냐면 제가 그... 60운동은 그... 60운동은 사실 생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60운동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던 만세운동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김인현 독립운동은 굉장히 범위가 그 넓었어요. 일단은 1919년 3월 1일 오후에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지금의 그 3일대로 그 사거리 있죠? 그 종로 2가 사거리 종로 2가 사거리에 그... 그 옆에 탑골공원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서 탑골공원의 그 문 이름은 현재 3일문으로 바뀌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념해서 종로 2가 사거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 도로 이름은 이제... 3일대로라 부르죠. 남산 1호 터널부터 그... 남산 1호 터널 모든 구간부터 시작해서 명동성당 앞에 그리고 그... 낙원상가 그 밑에까지 그... 그... 그 기념이 3일대로죠. 음... 그래서 3일대로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음... 현재는 이... 3일 혁명이라는 단어는 제헌언법 전문에 들어가야 될 용어인데 한국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당시 정당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3일 운동으로 수정이 됐어요. 흠... 근데 이제 3일 혁명 정신으로 건국에 매진하자는 구가 1950년에 쓰이기는 했고 그리고 정치단체로 3일 혁명 동지회가 있기는 했었어요. 약간씩 쓰기는 해요. 근데 대... 대중적으로 쓰진 않아요. 흠... 그리고 그...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이었죠. 서울에서의 시위는 서울에서의 시위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서울에서의 3.1운동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그... 무엇이냐 지방으로 나가서는 지방으로 가서는 이게 그... 이게 지방에 가서는 약간 이게 그... 농민들의 그 재산을 수탈해간 그... 일제의 그런 약간 그런 울분이 좀 겹쳐 겹쳐가지고 다들 막 농기구를 들고 그니 음... 음... 뭐... 일본 파출소를 가든지 뭐... 일본에 협력했던 뭐 상인들한테 가든지 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나고 그런... 약간 비폭... 100% 비폭력이라 볼 수는 없는 그런 3.1운동 였죠. 그리고 이 3.1운동의 의의는요. 시위가 끝난 뒤에 열기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 시민단체 결성이 됐고 그리고 뭐 각종 단체들이 결성이 됐어요. 결성이 되긴 됐고 그리고 이제 독립군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독립군은 한반도 안에서는 활동을 못해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됐었기 때문에 활동을 못했고 그리고 만주로 갔어요. 만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가끔씩 뭐 백두산 같은 데로 넘어와가지고 국내로 침입을 해. 두만강을 넘어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침입을 해서 뭐... 활동을 하는 뭐 그런 독립군들이 있었어. 그리고 의열단 한인애국단 등 이제 흔히 프랑스어로 말하는 그 레지스탄스 저항단체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현 정부의 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는 간단해요. 이미 독립을 선언을 했어. 독립을 선언을 했고 그... 정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어. 그래서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한성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군데가 이제 그... 만들었는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그... 한성에서 기이한지 36여일에 임시헌장을 제정한다고 명시를 했어. 그래서 3.1운동이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임을 분명히 밝혔고요. 자 이때는 한성에서 기이를 했다. 한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전까지는 한성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임시정부들이 통합 임시정부로 된 시기는 1919년 9월이에요. 일단은 공식적인 수립일은 4월 11일이에요. 자 이거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은 이 3.1운동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연호는 1919년이 원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대한민국 100년이었죠. 작년이 대한민국 100년이었고 올해가 바로 대한민국 100주년이에요. 음...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1919년에 이 3.1운동 그리고 그... 20세기 제3세기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이 3.1운동이에요. 어쩌면 이 3.1운동이 계기로 해가지고 뭐... 뭐... 인도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이런 그... 제3세기에서 본격적으로 이... 독립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3.1운동이에요. 저 멀리 한반도에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라고 뭐... 응? 못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뭐... 으쌰으쌰 일어나는 거죠. 뭐 만세를 부르든 뭐 비폭력을 하든 아니면 뭐 독립전쟁을 하든 아니면 뭐 독립전쟁을 하든 흠... 아 우리는 독립전쟁도 했죠. 음... 자... 그랬고 음... 사실... 그래. 이념 자체는 그랬어. 이념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배경은 되게 여러가지였어요. 경제적인 배경으로도요. 이제 지주하고 소작용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정리사업을 했어. 토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일단 일본어를 몰라. 게임 끝났죠. 거기에다가요. 하필이면 이게 그냥 경제적인 이유만 있느냐. 날씨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있어서요. 좀 뭐... 좀... 안좋은... 영 좋지 않은 쪽으로 터지면요. 분명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미쳐요. 음... 뭐... 발의 멸망이 뭐 백두사 화살 폭발이 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시기는 맞지가 않구요. 근데 이... 일본이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심하게 수탈을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1918년에 일본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1918년이야? 음... 그래서 일본에서 쌀이 안 나게 된거에요. 쌀... 쌀사태가 터지면서 이거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 조선에서 쌀을 공출을 해가게 돼요. 이로 인해서 그...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갈 수 밖에 없었다는 거. 음... 아... 지금 제가 그... 컨디션이 조금 영 좋지가 않아서 이거를 지금 조심스럽게 뜯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사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일본 자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자본시장이 뭐 음... 재화가 유입이 되면 당연히 투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그... 1917년에 쌀값이 10원이었어요. 당시에 원화 기준은 10원이었어요. 자... 지금... 에... 10원이면 뭐 어떻게 동전이 있긴 한데 지금 10원... 요거 밖에 안 하죠? 심지어 뭐 묻어있어. 음... 야 지금 10원짜리 이거예요. 이게... 이걸로... 이걸로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다는 거야. 흠흠흠 근데 이게 1919년 2월 말에는 43원 57점까지 올라가요. 야 지금의 가격에선 상상이 안되죠. 지금은 그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그램이지? 음... 흠... 지금은 쌀 한 가마니가 한 몇만원 몇십만원 나가죠? 음... 몇만배가 넘어갔죠? 자... 어쨌든 이런 쌀값 폭등에 대해서 그... 총독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장놈들은 뭐... 쌀값이 폭등한다고 해서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음... 그냥 여러가지 다 겹친거야. 일본의 그... 흉년으로 인...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안좋아지니까 일본이 그거를 우리나라에 화풀이해서 수탈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안좋아지고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조국이 침탈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 이 다섯가지 아주 그냥 그 이상이었겠지만 여러가지 요소들을 겹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는거죠. 또 일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조선을 떠나죠. 자 그런데 이제 1918년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1918년에서 1919년까지 이제 파리에서 그 강화회의가 열려요. 그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궁전 거기서 강화회의가 열리거든요. 자 강화회의가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리는 이유는 충분했어요. 자 독일 제국의 황제 즉이식이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렸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게 아니에요. 그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려요. 그 보불전쟁에서 비스마르크가 이 승리를 한 다음에 그 프랑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그 굴욕적인 그 굴욕적인 치욕을 안켜준거야. 나폴리옹 3세의 그 시대에요. 그로 인해서 프랑스는 재정이 폐지가 되죠. 음 제3공화적으로 넘어가죠. 그 파리 꼬비윤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흐름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흐름은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프랑스는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이 이 이 이를 이제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리게 돼요. 그리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롭 윌어슨이 그 14개조의 그 전후처리 원칙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하는 민족자결주의가 알려졌어. 자 나름 좋은 사상이에요. 민족자결주의란 진짜 좋은 사상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희망을 갖게 된 거야.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이 민족자결주의를 재창한 목적은요. 폐정국의 식민지에게 동기부 의사를 강화시켜서 폐정국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피지배층 민족들을 자주 유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의 식민지인 필리핀도 뺐어. 필리핀도 이 민족자결주의에 해당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자 일본이 왜 여기 민족자결주의에 해당이 적용이 안됐느냐 하면요. 일본은 당시에 영국과 동맹 관계였어요. 1900년대에 영일동맹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영일동맹이 있었고 영국이 여수의 거문도까지 왔다가 그 이제 일본한테 양보를 했다.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영일동맹과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 해당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좀 애매하게 적용된 데가 있어요. 원래 이 폴란드가요. 폴란드가 그 러시아 재정시대의 식민지였어요. 러시아 재정시대 때 독일 프루이센하고 분할 점령을 했던 곳이 바로 그 폴란드에요. 아 물론 폴란드는 나폴레옹 시대 때는 잠시 프랑스한테 점령이 당했는데 이 빈 체제로 인해서 다시 러시아한테 돌아갔죠. 그랬었는데 자 러시아가 이제 그 독일하고 그 러시아가 독일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독일한테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폴란드 땅을 거의 다 뺏겨요. 폴란드 땅을 거의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 그 이제 레닌은 레닌이 독일하고의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때 독일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때까지 독일한테 뺏겼던 땅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을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요. 그 소련은 그때까지 그 독일한테 뺏긴 땅 그냥 다 뺏긴거야. 그냥 다 뺏겨버리고 그 그냥 독일하고의 전쟁을 끝내는데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그 당시 러시아 땅에서 독일 땅으로 넘어가버린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돼가지고 독일은 그 독일은 뭐냐 그 보불전쟁 그 이전의 그 영토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폴란드가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는 승전국이었지만 폴란드는 러시아가 독일한테 땅을 뺏겼던 상황에서 넘어간 거야. 거기에다가 소련은 중간에 전쟁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승전국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을 했던 거지 우리나라는 이 민족자결주의에 해당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저 저 좀 네 물 좀 마셔가면서 살게 커피 좀 마셔가면서 살게요. 네 비스킷도 하나 좀 먹을게요. 네 하여간 이 민족자결주의의 그 결론 요약을 하면요 승전국들은 자기 밥그릇은 당연히 챙겼다. 자기 밥그릇은 다 챙겨놓고 폐정국들의 식민지만 풀어주자. 그래서 아프리카가 대부분이 영국하고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이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까지 남북으로 쫙 그 식민지를 먹고 있었고 그 프랑스는 그 저기 알제리 있는 쪽에서 저기 동조까지 아주 그냥 그 그 세네갈 있고 알제리 있고 뭐 이런 쪽부터 동서로 먹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역시 서로 아프리카의 십사과를 그어버렸죠. 물론 수단의 파슈아에서 마찰을 빚었을 때 프랑스가 그때 영국에게 양보를 했어요. 하여간 그렇고 당시 블라디미르 레닌 역시 민족자결주의를 추창을 했어.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일환으로 그래서 이 시기의 1917년일 거예요. 그 러시아의 러시아 윌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10월 혁명이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11월 혁명이죠. 음 러시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윌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음 당시 여운형이 신한청년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중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몽양 여운형은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1930년대,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좌익쪽 주석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신한청년단을 문서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그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했어요. 김규식이 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이유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간거야.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장덕수를 같이 보내요. 왜냐면 장덕수는 일본어를 잘했어요. 어쨌든 나른 머리에 지식이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파리 강화회의에 사람도 파견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승전국인 영국과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자결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1919년 1월에 고종이 사망했어요. 1907년에 순종에게 태자인 순종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강제로 퇴리를 당하고 그리고 1919년 8월 이후로 그 황제에서 이 태왕으로 이 태왕으로 격하되어서 덕수궁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순종은 이 왕으로 격하되었었죠. 어쨌든 죽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한 지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옛 그 황제에 대한 상징적 무게감이 있었어. 그래서 세간에는 그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굉장히 건강했거든. 참고로 순종은요. 순종은 고종이 죽고 한 7년 뒤인 1926년에 이제 그 죽었는데 순종이 죽은 계기는 바로 이 커피 때문이에요. 그 커피에요. 그 뭘 좀 약을 탔어. 응 그거를 모르고 순종은 원샷 원샷을 해가지고 순종은 좀 일찍 죽어요. 수명대로 다 못사요. 못살아.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1918년에 만주에서 대중교 인사들이 대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1919년 2월 8일에 도쿄 YMCA 강당에서 이팔 독립선언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천도교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음 독립운동이 준비 중이었어요. 자 동학농민운동을 경험을 했던 손병이가 있었죠. 음 근데 처음에는 대한제국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모색을 했었는데 이들이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원래 처음에 천도교에도 그 친일파가 좀 있었어요. 동학에서. 그래서 손병이가 이들을 천도교에서 제명을 시켜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연대를 하게 된 거야. 가톨릭은 여기서 어떻게 좀 끼지를 못했던 이유가 당시 가톨릭은요 음 음 당시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그 조선교구장이 미텔이었어요. 프랑스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가톨릭 교구장은 프랑스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쪽에 어떻게 좀 그 승전국인 일본하고의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대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 응 근데 이제 일본이 나중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적대국이 되고 태평양전쟁을 그 중유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요. 근데 외국인 주교를 추방을 시켜요. 외국인 주교를 추방을 시키면서 그 그때 이제 추방되는 가톨릭 외국인 그 주교가 이제 로마 교황청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교구장으로 그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인 사제를 주교로 임명해달라. 그래서 임명된 주교가 바로 노기남바오로 대주교님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주교에요. 한국인 최초의 주교가 노기남바오로 대주교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 대교구장이 되고 이때 추방됐던 그 주교님이 나중에 대전교구 초대교구장으로 다시 와요. 광복이 되고 나서.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가톨릭은 이 아무래도 이제 주교단이 그 프랑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일본하고의 그 외교적 문제로 인해서 협력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랬던 점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천주교도 그런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 관서지방에 개신교 쪽 지도자들이 105인 사건때 좀 많이 잡혔었거든요. 참고로 도산안창호도 개신교신자에요. 그래서 그 남강 이승훈 등이 이 운동에 참여를 하기로 해요. 그리고 불교는 제가 이제 한나님하고 시무장을 갔었죠. 만해 한용훈 등이 중심이 됐고 그리고 근데 이제 최린이 이때는 민족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고 한용훈하고 접촉해서 불교하고 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용훈이 당시 유림과도 연대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유교 쪽과도 근데 유림과는 연대를 실패했어요. 왜냐면 유교 쪽은 그 유교 쪽 보수적인 양반들 양반 사회잖아. 유림들은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싶지 않다 해서 유림들은 협력을 안 했어요. 어쨌든 흠 근데 이제 원래는 그리고 유림 세력도 오려고 했어요. 근데 김창숙 그리고 김정호 등이 그 모친의 와병으로 인해서 도착이 늦어서 이 기미독립선언서의 사명을 못한거야. 흠 흠 흠 흠 흠 그래서 흠 그래서 그래서 음 독립선언서의 사명이 끝났다니까 흠 유림 대표들이 바닥에서 막대한 죄를 지었다면서 뒹굴었다 그래. 근데 이제 군중들이 여기서 사이다 팩폭을 하죠. 이놈아 통곡은 왜 하냐 나라 망칠 때는 네 놈들이 온갖 죄악은 다 지어놓고 음 오늘날 민족적 독립운동에는 한눈도 끼지 아니하였으니 흠 이러고도 다시 유림이라고 오만하게 잡아 할거냐 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뭐 보냈다 그래. 흠 뭐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 의해 발각이 됐어. 흠 그래서 유린들이 투옥됐다가 순국을 했구요. 흠 흠 흠 어쨌든 그리고 음 기미독립선언서 인쇄를 원래 이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보성사라는 인쇄서가 인쇄를 했었어요. 근데 종로경찰서 고등기 형사가 이력을 발견한거야. 그니까 그 최림이 신차를 만나서 돈을 좀 해서 당신 조선사람이야 일본사람이야 하면서 좀 며칠간만 좀 조용히 해달라. 그래서 그 싸바싸바 했다 그래요. 음 어쨌든 그 신철은 이를 무기는 했고 나중에 체포령이 떨어지고 나서 신철은 유치장에서 청산가리를 원샷하고 자살 음 근데 정작 그 경찰이 고등기 형사인 신철은 그렇게 자살로써 애국을 했는데 최리는 내선이 제 선봉장이 되죠. 참 아이러니에요. 역사란 어쨌든 자 어쨌든 그래서 민족대표들이 결성이 되고 자 이제 독립선언을 해요. 근데 원래는 3월 2일 14시에 민족대표 33인이 선언서에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시작하기로 했어. 근데 그 2월 28일에 33명 중에 23명이 며칠 회합을 했어요. 근데 탑골공원에서 거사를 할 경우 폭력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 바퀴도가 그래서 그 음식점인 그 태화관 현재 그 종로 9길에 태화빌딩이 바로 그 태화관 그 장소에요. 그래서 그 태화관으로 그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음 그래서 33명 중에 29명이 이 태화관을 모였어요. 그리고 독립선언문 낭독하고 축배를 들어요. 그리고 태화관 주인이었던 안순환 씨한테 총덕부에 전화해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일본 경찰 80명이 태화관을 들이닥쳐서 음 한용운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 한 다음에 신사적으로 경찰에 끌려갔어요. 이들은 자 근데요 태화관에 모였는데 강기덕 등이 학생들이 몰려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니들은 밖에서 해라. 우린 여기서 하겠다. 응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태화관에선 낭독을 생략이 됐어. 그리고 종로경찰서에서 누군가가 확인을 위한 전화를 했어. 뭐 그게 다른거. 응. 근데 이완용은 그런 얘기가 했어요. 원래는 이완용을 직접 만나서 민족대표로 끌어들려고 했는데 이완용은 그러니까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하려고 했지. 근데 이완용은 내가 2천만독부한테 매국적이라는 이름을 들은지 이미 오랜데 새삼서일 그런 운동에 가담할 수 없고 만약에 성공해서 독립이 되면 먼 다른 동네 사람들 기다릴 것 없이 우리 동네 이웃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겠다. 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언론인 독립운동 유공자 창원심의회 심사위원 유광렬씨가 소파 방정화씨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어. 문제는 이 유광렬씨도 일제 말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뭐 간단 얘기했어. 자 어쨌든 음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선언을 해요. 그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받아낸 다음에 그 이제 이제 경신학교 정재용 학생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요. 그 다음에 시작. 대한독립만세. 자 근데 이제 때마침 이 고종황제의 국장을 구경을 하려고 민중들의 상경을 했어. 당연히 했겠죠. 때마침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어서 다들 이제 만세인계를 끼어든 거야. 응. 그래서 일부는 보신각을 거쳐서 숭예문으로 내려갔고요. 그 뭐냐 종로일가에서 그 뭐냐 저기 남대문노 그 도로 이름 남대문노죠. 그 남대문노 그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그 숭예문으로 간 거야. 그리고 음 일부는 이제 덕수공 대한문으로 갔죠. 뭐 그래요. 대한문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일부 시위대가 종로로 가니까 그 이제 일본 헌병들이 와요.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물러서진 않아. 그래서 비폭력 집회를 하다가 18시에 이제 자신 해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총덕부가 이놈 풀어. 이놈 풀어서 주도한 사람들 다 연행해. 근데 이때만 체포된 사람이 1만명이 넘는 거예요. 자 1만명이면 서대문영무소에 자리 없어요. 응. 그리고 3월 1일에는 거의 비슷한 시각에 그냥 주요 지역들에서 만세 시윤운동은 다 일어났어요. 응. 그리고 3월부터 4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시윤운동이 일어났고 그 원래 그 뭐냐 유관순의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그 천안의 병천이 있죠. 그 목천의 독립기념관 있죠. 하여간 그 지역에서도 원래 아우네에서도 그 만세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사전에 조직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3월 초부터 일본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무기한 강제 휴교를 시켰어요. 강제 휴교를 시켜서 그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학생들도 강제 휴학을 시켜버린 거야. 그랬었는데 이제 총덕부가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3월과 4월에 618곳의 장수에서 만세운동이 무려 848회가 있었다. 근데 이 운동을 진압하려고 우츠노미아가 육군 파견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이 4천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강압적인 진압이 일어나면서 이제 화성에 화성 서부지역에 그 제압리 학살 사건이 있었죠. 제압리 학살에 대해선 나중에 제가 올해는 아마 못 다룰 거예요. 제가 올해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올해 4월 10일에는 한국이 없을 거예요. 올해 4월 10일에 대한민국 100주년 때는 저는 상해에서 이 컬처 3국지 중국어 팀하고 야외 방송을 하기 그 해외방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단 얘기고요. 자 그래서 좀 과잉 진압이 시작이 됐어요. 과잉 진압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후기 만세운동들 그 농민하고 노동자들한테 확산이 됐죠. 그래서 그 근데 사실 3월 1일에는 학생들 위주로 동기분동이 이뤄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사적으로 그냥 길거리 엔진이었어요. 우리 그 길거리 그 거리 엔진하는 그 지폐들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종로 통제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 이제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서 도시에서는 그렇게 폭력적인 사태가 별로 없었는데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서 일제의 과잉 진압이 좀 심해지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일본 헌병들을 잡아 패거나 경찰서를 파괴하는 식의 폭격 시위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후기만세운동은 그 농촌으로 확산이 됐죠. 거기에 또 농민들, 노동자들 직접적인 불만이 더 많았었고 학생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아예 무기를 갖고 시작을 해요. 사실 그리고 일제가 이미 헌병을 투입해가지고 총검수를 쓰는데 응? 과연 비폭력으로만 대응을 했을까요? 정당방위지 그리고 에시당초 전세계 그런 혁명에서요 폭력이 없었던 일은 없어요. 인도가 마트마 간디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간디는 폭력을 안했어. 간디는 기껏 했던게 길거리 행진해가지고 그 뭐냐 동쪽 바다 가가지고 그 소금법 깨지는 그 소금 만드는거 그 소금 만드는거 그 대행진 그거 한거하고 뭐 단식기도 한거 그리고 감옥 들어간거 그 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 민중들은 아마 폭력이긴 했을거에요. 그렇구요. 그니까 비폭력 시위를 처음에 주도하고 실행한 것 자체까지는 굉장히 도덕적 가치가 좋았던거야. 그런데 일본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 어쩔 수 없게 된거야.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시위 성격이 변질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자체가 한반도를 평화롭게 포기를 안했죠. 일본이 한반도를 포기한 계기는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이 두방에 떨어졌죠. 뉴클레이어가 떨어지면서 일본을 압도해버린 폭력으로 인해서 폭력은 폭력으로 망한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대한독립만세라고 알고 있겠지만 3.1운동 때는 조선독립만세라는 국호를 많이 썼어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우리 사람들한테는 조선이라는 국호가 더 친숙했거든요. 기미동립선언서만 봐도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호나누라고 첫 문장이 적혀있잖아. 그렇구요. 그리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길거리에서는 태극기가 다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길거리 구경하는 사람들 만세운동이 낀 거기 때문에 태극기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 모자하고 천을 흔들면서 불렀던 거야. 근데 이제 만세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태극기를 단거야. 근데 태극기보다는 사실 독립기가 더 많이 휘날렸고요. 독립기가 더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요. 3.1운동에 참가했던 민중들은 국제정세가 밝은 사람들은 진짜 몇몇 학생들 밖에 없었어요. 그 19년 4월 1일에 해주에서 전단지 5천장 뿌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여자 다섯 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제히 독립을 외치면 세계의 이목은 우리나라로 집중될 것이오 조선 세계 강대국의 동정을 얻어 민족 자격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개뿔. 응? 응? 다른 나라들을 보면 진짜 이런 반응이에요. 응? 3.1운동에 조선민중 200만이 했어요. 그렇게 목터절해서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세계 강대국들 외면했어요.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 3.1운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고 싶으면요. 그래. 독립은 달성 못했어. 달성은 못했는데 일단 지도부 인식 자체가 즉각 독립을 바라봤다기보다는 독립정신을 일깨어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기반의 닫자 라고 생각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응. 그래서 요즘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이제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근대화가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는 뜻을 의의를 인정을 하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당장은 독립은 안 됐지만 그래서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이 쓴 이 책에 의하면 시위인 인원 200만명에 사망 7,509명 집계된 것만이에요. 그리고 부상은 15,850명 체포는 45,306명 그리고 불탄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가 불태라 라고 따르고 있어요. 자, 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106만명에 진압 과정에서 553명이 죽고 체포는 12,000명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표본이 다른거지. 어쨌든 3.1운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뭉친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시작을 한거야. 그래서 적극적 저항으로 나간거야. 민중들 중심이 됐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민족대표 33명 중에서요. 5년 이상 장기톡 됐던 분이 만의 한용훈 스님 등이 진짜 극소수밖에 안돼요. 의암 손병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주도자였기 때문에 장기톡이 됐었다가 병보석이 됐었어요. 손병희는 병보석 됐고 몇 년 뒤에 죽었어요. 그리고 한용훈은 장기톡 깊고 한용훈은 장기톡 깊고 그래서 민족대표 33명은 의외로 오래 안 있었어요. 오히려 후기 주도인물들은 더 폭력적인 이런것도 주도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장기 복역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일본도 이미지를 망가뜨린 건 있었어요. 일본도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알려진 것 이상으로 3.1운동이 널리 퍼져나갔으면 수천명의 시의자가 체포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 추기 평화적 시대에게 학살을 가했던 사실이 국제적으로 폭로가 되고 말았어요. 기자들에 의해서 음 그래서 일본은 이때 이미지가 꺾였고 이미지가 망가졌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무단통치만으로 한계가 있다. 해서 기만적 문화통치로 전환을 하고 이제 그 조선총독을 군인이 아닌 다른 일반 정치인들도 임명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군인들만 임명을 했어요. 총독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선총독은 이제 미군정에게 항복을 했죠. 자 그렇구요. 음 그리고 이 3.1운동의 여파는 결국 이제 중국 바로 옆나라인 중국 5.4운동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중국이 조선에 대한 일반 민중의 인식이 이때 크게 바뀌어요. 음 조선이 일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한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3.1운동 이후 중국이 오히려 그래서 그 우리가 왜 양심을 갖고 행동을 못했을까 하는 반성을 했다는 거야. 음 음 그렇구요. 근데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은 그 뭐냐 네 그 이제 좀 약간 그냥 비폭력 저항을 주도하는 마트마 간디나 아니면 이제 인도의 국민의의를 주도를 했던 지와할라 네루 이런 사람들은 음 그래 3.1운동은 인지를 했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 간접적인 영향이 여쭙지 인도의 독립운동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어요. 음 인도는 이미 자기 듣기를 했다는 얘기야. 음 그랬구요. 그리고 3.1운동의 한계는 명확했어요. 3.1운동의 한계가 명확했던 이유는 지도부가 없어. 그래 민족대표 33명 3.1운동 한다고 그냥 그때 잠깐 까장 모인 거잖아. 정부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너무 산발적인 만세운동에 인해서 그냥 일본 경찰이요. 그냥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그 각 동네로 경찰들이 그 병력만 나눠서 파견하면 그냥 총 쏘면 각기 격파. 뭉칠 수가 없었던 거야. 음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고 서울에서 도시에서 주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퍼지는 데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전국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좀 아쉬웠던 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약간 정부급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때야 지식인들이 느낀 거예요. 음 그래서 서로 이제 주도층이 또 따로 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반도 국내에서는 이제 저항운동이 한동안은 푹 꺾여요. 아 네 민성님 민성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그다음에 이제 그 만세운동에서 이제 무기 들고 저항하던 세력들은 무장투쟁을 하게 돼요. 독립군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창립한 단체가 총 3개 그리고 민중의 재발견이 이뤄지긴 했었어요. 음 어쨌든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냈던 게 바로 이 3.1운동이에요. 그 민족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거죠. 아 네 아까 인사드렸었는데 한번 접속 끊겨서 다시 들어오신 네 그분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전문은요. 여태까지 개헌이 이뤄지는 동안 3.1운동 정신을 개승했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개헌이 될 때마다 무슨 정신을 개신하고 무슨 정신을 개신하고 무슨 정신을 개승하고 무슨 정신을 개승하고 무슨 정신을 개승했다는 이 문구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5.18 정신하고 그 6월 6월 항쟁 정신 그거 개승했다는 문구까지는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번에 안타깝게 아직 개헌이 이뤄지진 못했지만 아 근데 아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뭐냐 11월 그 2016년에 있었던 촛불혁명 있죠. 2016년 촛불혁명 그 정신을 개승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이제 4.19때는 민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이번 이번 같은 경우는 박근혜씨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국회가 쫓아냈죠. 국회가 탄핵을 올려버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인했죠. 이번엔 국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약간 뭐 최초로 탄핵으로 쫓아버리는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뭐 어쨌든 그런 촛불혁명 정신을 개승했다는 그런 문구가 아마 다음 개헌 때는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개헌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리고 그 상당수의 민중들은 독립 후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는 질문에 당연히 공화국 이라고 했다 그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거.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그 3.1운동이 발발되고 이제 지하신문으로 조선독립신문이 그 발발이 됐어요. 근데 이 3월 1일자 조선독립신문에는요. 그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윤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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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이 그 3.1운동에 대한 그 코멘트를 오피니언으로 올렸는데 그 신문이 나오자마자 윤익선 교장은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보성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등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신문을 다시 발행을 하죠. 음 그래서 그 임시정부 및 임시 대통령 선출 계획이 보도가 돼요. 3.1운동과 동시에 민주주의제 정부 수립도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한성정부 수립 선포식은 4월 23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공화 만세라는 글귀가 적혀 있고요. 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 헌장 상해에서 임시정부는 4월 11일에 임시 헌장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시 헌장이 제정된 4월 11일을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 그렇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당시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다케 내각하고요. 그 하세과 하세과 요시미치 총독이 당시 조선 총독이었어요. 조선인들은 어떻게 관리기에 이 모양이 꼴이 됐냐 하고 욕을 먹어요. 그리고 이 3.1운동의 여파로요. 조선 총독이 바뀌기는 해요. 근데 이 바뀐 이유가 하세과 총독이 몸이 아프다 이런 핑계로 사직을 했지만 그 이게 다 군바리들이 통치해서 그렇다는 인식이 형성이 되긴 했어. 그래서 원래 문관총독을 임명을 하려고 관제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부가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타협본개 이제 해군 출신의 사이토 마코토가 임명이 된거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후 이제 조선에 대해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나왔던 소리가 3.1운동을 잃었느냐 영향은 있었다는 거예요. 응.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그렇고 그 그 그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인도 첫 총리였던 이 이 자와랄 네루는 이 이 이제 그 다음 인도의 총리였던 그 그녀의 딸 인드라간디한테 그의 딸 인드라간디한테 아 그녀래 그 그의 딸 인드라간디한테 이제 세계사 편역이라는 편지를 보내죠 그때 유관순 열사를 찬양하면서 이들을 본받기를 바란다 일본 역시 영국과 다를 바 없는 제국주의 국가이니까 조심해라 음 뭐 그랬다 그래요 자 그 이후 음 3.1운동을 하지 말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도 있었어요. 자재단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어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선왕조 전직 관리들의 중심을 처음 조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자재단들이 동기분동을 체포하거나 관련 정보를 일제히 넘긴 거야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유관순의 고향인 아우네 이런 데에서는요 양력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못 일어났어요 조직들이 잡혀버리니까 뭐 그렇다 그래요 음 음 그렇고요 그 그 다음에 3.1운동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성공적인 운동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냥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그냥 요약을 해봤어요 오늘은 자 그러면 잠깐 쉬고 그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시대 순서대로 5.4운동 60운동을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